자, 내립시다. 아, 여기 또 어딥니까? 예수님들. 귀엽다. 귀차가 서지 않는 단위역에. 명함을 여기에 몇 벗지? 왔다 갔다니 기념이지 뭐. 여기 한국 사람 있다. 1월 31일. 유빙도 보고 너무 행복해. 오래도록 잊지 못할 아바시리. 철도원에 나오는 그런 비슷한 형 아니야? 진짜 이쁘다. 진짜 이쁘다. 기리! 근데 왜 저기 어딨어? 기리야? 지식이는 다르다. 기리야, 기리. 기리야! 이리 와! 50부, 샤오, 100부. 일하시는 건가요? 철도원. 기차 타야죠, 여기서. 눈 내려, 눈 내려. 어? 오오오! 야, 눈 오네. 언젠간 생각이 나겠어. 언젠간. 여기 진짜 옛날 노래 막 생각난다. 언젠간. 그치? 야, 우리 한 마디씩 쓰자. 다 여기다. 무한도전. 이거, 이거 있어. 아, 나 정말 귀엽다. 아, 진짜. 2011년 무도 중심에 정총무가 있다. 올해 무도는 내 손에 달렸다. 부담스럽다. 정균. 부담스럽대. 부담스럽대. 그래. 봐봐. 어? 줘봐. 저 혼자 간직하고 싶어서. 줘봐봐, 알았어. 봐봐. 너 다시 만날 때 나오는 기다리고 그런 거 아니지? 형, 형. 어? 오오오. 오오오. 너무 가슴 아프다. 다시 가. 아니요, 없어. 오오오, 야 진짜. 이거, 내가 이렇게 와던 적이 천인 거 같아. 아니야, 아니야. 진짜. 야, 저거야. 무슨 말이야. 기차 같아요, 기차. 빨리 붙여. 기차 같아. 붙였어! 잘했어. 후후! 왔다. 어떤 사람들이 그냥 이거 봐줬으면 좋겠다. 진짜 영원히 나오는데. 미쳤어. 진짜 영원히 나오는데. 진짜 영원히 나오는데. 진짜 영원히 나오는데. 아멘